안녕하세요 영스킬스의 애청자 여러분 영스킬스입니다. 오늘은 현대 상용차 유니버스 버스를 채색작업해 보았습니다. 영스킬스에게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께 영스킬스 채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스킬스의 애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채색작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유니버스 버스 채색작업 즐거운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영스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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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